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신자 그리스도 신자가 본당 신부에게 찾아가서 나는 그리스도교 명상을 하는 그룹을 시작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현실은 바로 우리 수도회, 특히 모나스틱, 수도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하나의 도전이고 초대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관상적인 기도의 전통을, 의식을 새로 불러일으키라는 하나의 초대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멈추고 얘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 캐시안의 이야기인데요. 기도에 대한 강의, 두 가지이죠. 9번과 10번과 10번과 10번이, 이것은 서방 영성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는 존 메인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어쩌면 제가 존 메인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면 그것이 캐시안의 이야기에 연관점을 더 보겠습니다.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 메인은 1926년에 아일랜드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예수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말협에 군복무를 했고요. 그리고 전쟁 후에는 한 2년 동안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도원 생활이 자기의 깊은 내적인 욕구에 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으로 가서는 중국말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국의 외무부의 직원이 되어서 말레이시아로 파견돼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무실에 영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영국을 대표하는 부서를 말하죠. 그 당시 말레이시아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네, 어느 날, 하루는 존 메인이 인도의 수도자 승을 만나도록 파견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수도자가 여러 종파나 인종들 사이에 화해와 대화를 추진하는 그런 센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희생자인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인도의 승을, 저스트의 피스, 그러니까 하나의 판사로 임명을 해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 메인이 젊은 외교관으로서 인도 수정에게 그분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아간 것입니다. 네, 물론 그 뜻을 전달하고 나서 얘기가 점점 진전이 되어서 좀 더 종교적인 이야기,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존 메인이 아주 훌륭한 영적인 스승 앞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d the monk at one point asked John Mayne, are you a religious man, Mr. Mayne? And he said, yes, I'm a Catholic. 아,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수정자가 이 존 메인에게 당신 정교를 갖고 있습니까, 정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네, 나는 가도리기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And he went to mass, daily mass, and he prayed faithfully. 아, 그분은 매일 미사를 참여하고 또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And he described his way of prayer to his Indian friend. 그 인도의 그 친구에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Which was really what we would call discursive prayer. 네, 그 기도는 굉장히 이렇게 머리를 쓰는 그런 기도이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청원 기도를 하고, 중재 기도를 하고 한 이런 기도 생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So the monk listened to this and said, well, it's wonderful that you as a man of the world are praying in this way. 네, 그 이제 수소성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도의 스승이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And he told John Mayne, he said,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기도의 아주 핵심은, 나의 명상입니다. 기도, 명상할 때는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과 어떤 심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우파니샤드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영은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시고 침묵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존 메인은 이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아주 깊이, 깊은 차원에서 자기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그 말씀은 존 메인 자신의 기도생활, 혹은 신앙생활의 여러 다른 측면과 이렇게 교감이 되고 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인도 승에게 당신은 날, 그리스도 신자로서의 나에게 기도하는,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물론이죠. 당신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명상을 하게 됐는가를 설명한 방법입니다. 네,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정상적으로 숨을 쉬면서 침묵 중에 내 쪽으로 정신과 마음으로 한마디, 거룩한 말씀, 만트라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지 마음에 떠오르면 그 생각을 그냥 옆으로 젖혀 놓으십시오. 이바그리오스 이바그리오스가 생각을 옆으로 젖혀 놓는 것 그 기도를 설명할 때 쓰신 표현입니다. 너의 그 만트라 그 말씀으로 다른 생각을 옆으로 젖혀 놓고 그 말씀으로 늘 돌아가라 그래서 존 메인은 그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것을 원한다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빴죠.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심각하다라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각하게라는 말은 이것을 매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저녁에 두 번씩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 메인은 그리토교의 어떤 말씀, 만트라를 선택을 했고 상당히 훈련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두 번씩 명상을 하는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선생님과 스승과 함께 기도하러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럴 저런 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것을 질문을 했었는데요.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기도 방법을 시작할 때에는 갖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냥 웃으면서 만트라를 반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기도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더블린의 트린이티 대학에서 법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기도 방법을 친구들이나 신부인, 신부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1950년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몽크, 크리스찬 몽크 몽크 이빙하 이빙하 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던 명상의 방법을 어떤 전문가하고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명상의 방법을 수련장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련장님이 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 그리스찬, 그리스어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명상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수원에 들어가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런 말 듣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도자는 순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상하는 것을 이제 멈췄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사막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부를 했고, 성 안셀모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네,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워싱턴 디씨에 있는 엔사인 안셀모 수도원에 파견이 되어서 거기서 헤드마스터? 네, 거기에 교장이 되었습니다. 헤드마스터 스코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의 원장이 전 매인 신문님께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아, 오케이. 지금 여기 어떤 젊은이가 와 있는데 그 젊은이와 얘기를 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젊은이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가지 명상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그리스도 교회도 이 명상 방법과 비슷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도와주는 것이 이 존 메인 신문을 아, 캐시언을 다시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9, 제 10 강좌를 읽을 때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9 강좌에서는 캐시언이 기도생활의 전반적인 면을 개관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이 기도의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기도, 다른 형식의 기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기도를 다 하나로 모아서 어떤 일치를 시키는 불의 기도로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하나의 정점을, 이것이 합해서 정점을 이루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강의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캐시언과 제만누스가 자기들을 독방으로 이제 흩어져 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그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강의였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은 아이삭 원장에게 가서 아, 당신 우리에게 아주 이 기도에 대해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삭 원장님이 그랬더니 아, 지금 휴게를, 휴식을 할 시간입니다. 다음에는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чувств senyor Latimer 파 introduced ﷺ